이명웅 이명웅이 전해주는 이명웅 뉴스 시작합니다. 이명웅, 99주 연속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위 이명웅이 2월 2주 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이명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99주 연속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이명웅은 가장 많은 4만 2,230개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영화 I am Hero of the Final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만돌이 이명웅, 천만뷰 영상만 64개 영웅신화는 계속 가수 이명웅이 유튜브 천만뷰 영상 64개를 달성하며 남다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이명웅, 서클차트 뮤직어워즈 3관왕 가수 이명웅이 서클차트 뮤직어워즈 2022에서 3관왕에 오르며 대세 인기를 빛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명웅은 올해의 남자 솔로 가수상 뮤빗 글로벌 초이스상 남자 부문 올해의 롱런 음악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이상 2023년 2월 19일자 이명웅 뉴스 마칩니다.